네. 제가 트릭키의 말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정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정윤수입니다. 1월 상반기에 승급하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또 정영호 스타마스터 라인이 트릭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너무나 평범한 그냥 아줌마입니다. 항상 어릴 적부터 부자라는 게 되고 싶긴 했지만 저는 부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사장님들도 보험이라는 걸 아실까요? 저는 예전에 보험 회사에 다녔습니다. 보험을 하면서 글로벌 A사의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사회생활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직장으로 제가 알아본 거는 부동산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그런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라는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에듀싱들은 보통 저는 어른이 되면 다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알았던 그런 철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사회는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늘 결혼도 했고요. 결혼을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사는 게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예쁜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엄마는 그 딸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식사 자리, 밥 먹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에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에터미라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 에터미라는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에터미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에터미 정보를 주신 분이 저를 계속 세미나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마음은 없었지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한 다섯 번 정도를 가보니까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하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 주변에 사람도 없는 저도 할 수 있다는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의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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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알아들어지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품도 포장도 초라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나이가 많았고요. 그 전에 다단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확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에터미라라는 이 일이요. 지금은 저에게 연봉 2억의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가격이 싸고 좋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내가 소개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한 번 구매할 사람이 재구매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치약을 써봤는데요. 치약을 쓰고 나니까 이가 시리다라는 표현을 아실까요? 이가 시리고 아파서 찬물로 양치질을 못했던 게 좋아졌어요. 제 얼굴에 여드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해모임을 먹으면서 너무나 건강해졌어요. 해모임이 이가 시리다라고 이가 시리다라고 이가 시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소개를 해줘도 피해 줄 일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면 저는 안 할 거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확신이 들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잘 못 팔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터미에 와보니까요. 애터미 회사가 세미나를 직접 주관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잘 팔고 사람도 많이 아는 분들이 세미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거구나 내가 능력은 부족해도 세미나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안에 내가 있으면 어쩌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내 파트너를 이 자리에 초대를 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번째는요.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통영하시는 사장님은 통영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처럼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글로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하이에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트럭키의 말을 못해도 우리 통영하는 사장님이 제 말을 다 통역해 주시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트럭키의 사장님들은 트럭키의 말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내 쇼핑몰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Atomy 비즈니스는 글로벌 원 마켓이기 때문이죠. 네. 다섯 번째는요. 먼저 시작할 사람에게 많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당의 상한선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달리기가 빠르지는 않아서 남들보다 도착을 늦게 할 수는 있지만 천천히라도 가면 나도 저 상한선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정보를 받은 그런 분들도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데서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애터미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 여섯 번째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 팔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영업을 해서 설득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좋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sonuçta bir şeyler için ikna etmeye çalışıyorum. 그 사람들을 ikna ettiğimde kullanacağım şeyin ürününün çok iyi olması gerekiyordu.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추천 수당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모시고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품이 좋고 싸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남들처럼 돈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사서 남들에게 선물해주면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음에 가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ürünleri ilk başta çok fazla alıp 다른 사람들을 hem hediye verip hem de tanıtmak için kullandak paran bile yoktu. 너무나 신기하게 아이크림이 눈가에 주름을 없애주고요. 이 주름을 없애주고요. 그런데 그런데 가격은 너무나 싼 거예요. bizim şu anki mevcut fonksiyonlu göz kremimiz bütün göz altı kırışıklıkları ve yüzdeki tamamen kırışıklıkları yok ediyor. 여기 계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야 이 제품이 남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ürünü kullandım ürünü gerçekten çok seviyorsam işte o zaman başkalarını aktarmam gerekiyor. 그걸 우리는 애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애용이라고 불러요. 애용 어려운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제품에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다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파는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제품을 써본 소비자가 스스로 재구매하게 하는 일을 해놓으면 나는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 لو얄 마스터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단한 노하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터미는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제품을 내가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써보시는 거예요 정말 싸고 좋은지 그리고 나처럼 현명한 소비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애터미 정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 중에 나와 같이 꿈이 있는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에게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초대하고 초대하고 초대하는 일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기시고 애터미 이신이 약간의 카라리아 아트 비싼 바실러 오는 것 같다 오키실의 빌리 때 다 외차 높다 외탑 슬프로 온나 빌리께 찾으시면 내가 과거의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네트워크를 했던 어떤 일을 했던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애터미 스타일대로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저는 세미나와 이런 미팅입니다 저는 혼자 시작을 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멋진 트르키의 사업자분들이 저의 그룹 안에 함께해 주십니다 세미나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제가 가능해야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세미나를 가려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전에 출판을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가 있으면 전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있습니다 세미나를 가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지 않기 때문에 세미나를 가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세미나를 가집니다 세미나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서요 학교를 못 간 날이 너무나 많네요 세미나를 한상도 envelope 은 적극적으로 오는 어떤 추운 겨울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춥게 입고 온 엄마가 챙겨주지 못해서 반팔을 입고 학교에 갔다 온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가난하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 아이들을 못 돌봐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됐고 지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제 성공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잘 못 돌보면서 애터미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야마스타도 됐고 노야리더스 클럽에도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요 말할 때마다 울었어요. 애터미를 결정해서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 있습니다. 20살짜리 큰 딸은요 웹툰 작가 그림 그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둘째 18살짜리 우리 딸은 빵, 제가 제빵, 빵 만드는 베이커리 쪽에 그리고 초콜릿 만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ley 애터미를 결단하기까지는 저도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딱 결정하고 나서부터 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터미를 결정하시고 나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한 순간 나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미팅에 빠지지 않겠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사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화장품,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쇼핑몰이 꽉 채워진 제품들로 우리는 주변에 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거부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눈물이 나는 마음 아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빅 비즈니스고요. 완벽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내가 애터미의 비전을 본 이상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을 꽉 부여잡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언가를 계속 되새기시며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세미나가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같은 반복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더들은 이런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가 되어서 무한 단계로 나와야만 내가 이 일에 연금성 소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년, 10년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집중하는 1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만 나이의 시간을 애터미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무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저는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썼고요, 알렸고요. 애터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을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를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사람들이 전부 모였는데요. 그 기도하기로 한 그날 오직 한 소년만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하네요. 이게 믿음입니다. 애터미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봤고 애터미를 결단했고 애터미에서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애터미 셔야 돼요. 네, 그렇게 1년에서 3년을 집중하고 애터미와 사랑에 빠지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애터미로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나 잘 못 팔아. 한국에서 그런 말은 있어요. 저는 삶을 사지 못해요. 네, 저희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정보를 주면서 정보를 줬을 때 그분에게 이득을 주는 일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ilk olarak kendiniz bunu kendinizce hissetmeniz gerekiyor. ben bir satış이 yapmıyorum. insanlara sadece bilgi vererek onların hayatında bir kazanç sağlamaya çalışıyorum 이 일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하면 부모가, 아빠가 아들에게 일을 소개할 수가 없겠죠. 정동문 크롬 마스터님이 굳이 자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 일을 하게끔 안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나를 말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싶기 때문에 atom이를 모르기 때문에 말리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abii ki onlar sizi sevdiklerinden ve hayatınızda herhangi bir tehlike olmasını istemediğinden ve atomiyi bilmediklerinden dolayı sizi bundan uzaklaştırabilirler.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분들은 atom이를 모르고 나는 atom이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atom이를 집중하셔서 해내셔야 됩니다. ama o kişiler atomiyi bilmediğimden ben araştırıp atomiyi bildiğimden bu kişilerin bunu önüne bilmesi için aslında çok daha sıkı çalışmanız gerekiyor.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ben de çok sevdiğim kızlarım için bu işi yaptın. 그렇게 추운 겨울날 반팔 입고 학교 가서 갔다 온 아이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Atomi 세미나장으로 갔습니다. Atomi 비즈니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즈니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못 알아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benim de üzüldüğüm çok nokta vardı. 그럴 때 강의를 들으세요. işte böyle olup sizde böyle hissettiğinizde bu eğitimleri dinleyin. 나의 우선순위는 Atomi이기 때문에 다른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아니라 Atomi'ye 관련된 강의를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잠시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되지가 않고요. 나의 에너지가 Atom으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böyle yaptığınızda hiçbir endişeniz olmuyor ve 에너지ınız Atomi sayesinde çoğalıyor. 저처럼 한국에 영어도 못하는 평범한 아줌마가 애기들을 가진 아줌마가 Atomi에 성공했습니다. benim gibi Kore'de normal bir şekilde yaşayan iki çocuklu bir annede Atomi sayesinde başarıldı. 제가 8년 전에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 가장 높은 직급이 로얄 마스터 였습니다. 저 자리는 뭔가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저 자리에 올라가겠지 저 자리 내 자리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모습은 제 모습은 여러분은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Atomi 제품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답니다.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팝콘 좋아하시나요? 팝콘 좋아하시나요? 처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기름에 볶을 때는요. 이게 언제 터지나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 팝콘은 안 터집니다. 언제 팝콘이 터질까 궁금해 하면서 불에 타지 않게 잘 저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많은 팝콘이 냄비 안에 가득 찹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박수만 치다가 에터미를 끝내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zaman ilk baş olduğunda bu gerçekten olacak mı 한 bir şey l bağlan acak mı diye düşündüğ de bir an geldi bende acaba bende de aynı şey geçerli olacak mı diye çok fazla endişeye sahittim.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 시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 성공자 자리 올라 있습니다. Ama 지금 gördüğünüz sizin de 임len baktığınız kariyer seviyesinde benim 바로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비가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우산을 준비한 그 소년 처럼 에터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트럭키에를 가본 적이 없어서 트럭키에가 지중해 하고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Türkiye 에 gitmiş 리액 모르고 그래서 nasıl bir yer bilmiyorum ama çok güzel bir ülke diye dundum.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Herkesin kendi ülkesi güzel ama herkesin seldi şey aynı. 네. 저는 에터미를 만났고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끊임없이 저를 초대를 하셨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도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 이 이곳에 계신 우리 정농오 스타마스터 님 하이에 많은 분들이 요번에 샤론 노즈마스터 승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그룹이 트리키에서 가장 큰 그룹이 되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많은 스포서들이 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에토미가 아니었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트리키에의 니더분들과 함께 저의 이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원마켓과 무한 단계라는 그 마케팅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꾸시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에토미 마케팅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이에 수많은 나라들이 내 양줄에 이제 주렁주렁 멤버가 형성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에게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설계 도면이 없이 집을 짓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집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룸은 몇 개를 만들지 화장실은 몇 개를 만들지 나의 거실은 몇 평으로 할지 마당에 잔디를 깔지 수영장을 만들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토미 비즈니스에 설계 도면을 만드세요 그게 가슴 떨리는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가 없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집을 짓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집을 방을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라 줄였다 줄였다 뭐 작으면 작은대로 그럼 내가 원하는 집안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이지마스타를 7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오토세이지마스타를 7개월 만에 도달했습니다 아토미 비즈니스가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몇 명을 만나고 얼마의 소비자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당연히 임페리얼 마스터이실 겁니다 하지만 노야마스터에 대한 계획 또 샤론 노즈 마스터에 대한 계획 세이지마스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나 높은 목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내가 언제 샤론 노즈 마스터님들은 연봉 이런 리더스 클럽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네 세이지마스터님들은 언제 오토 세이지마스타를 해 낼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게 목표를 쪼개서 매일매일 꾸준히 행동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습관이고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습관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 내가 오늘 애터미 비즈니스를 마음에 들 정도로 충분히 하신 날도 그런 날도 한 번 더 애터미를 전달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동을 했는데 나의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지치고 힘든 그날도 한 번 더 애터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단축시켜줍니다 내가 먼저 이런 세미나 미팅 안에 있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내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계십니다 그 전에는 저와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제가 쪼그라들고 저는 한국에 너무나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하이에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많은 리더들 글로벌 리더들이 제 하이에 계십니다 이제는 글로벌 사업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역을 믿으시고 시스템, 애터미의 시스템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성공에 더 빠르게 나가설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행동을 통해 결과를 만드세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팔고 못 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동 속에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애터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애터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너무 싫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애터미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실 때 여러분 강의를 들으세요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애터미를 통해 성공했을 때 행복해야 할 미래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 가족들은 모두 다 행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그룹과 저처럼 특별한 능력도 없는 아줌마가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주인공인 나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를 렛텀을 통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멋진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입니다 저의 그룹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정인숙 로얼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해주신 정인숙 로얼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3분 스피치가 있는데요 에미넨씨가 하기로 했는데 하리나 에미넨씨 들어왔어? 그 뭐지 지금 목표에 있으니까 들어왔지 아 그래? 원래 들어오신다고 그랬었는데 들어왔어 지금 있어요 어 그러면 들어오셨네 그러면은 에미넨씨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ード konuşma konuşman zamanı bugün konuşma yapacak kişi salesmaster Emine Erdoğan Emine Abla sesini açtım konuşabilirsin tamam, sesim geliyor değil mi? 네, 제 교회는 gün cuálorden öncelikle herkese merhabalar Hatice Hanım 구 care dediğim gibi ben Emine 지금 3분간의 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Emine Erdoğan. Emine Abla sesini açtı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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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참으로 고도록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진심으로 feel free. 저는 아멘에 다르거든요. 한국에서 한참으로 고도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나아가 없을 때, 이제 가장 아는 땅에 대해 더 작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씩 더 지나가면서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갈까요? 응 오무 me찬은 내게 제가 수시를 수시를 재출 수시를 스쿼A 시시 쉬어서 수시를 한국에 계속해서 아프리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네요 아일이 거기에 있었네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있었네요 좋지, 좋지 Türkiye'de hiç success에 katılmadım ama videolarda izlemiştim çok farklıydı yani şöyle söyleyeyim 루스도프'daki evet, 좋지 baya yoğun katılım vardı ama Türkiye success 이스라엘. 네. 이렇게 네. 네. 스코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의 다른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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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icho 우리의 오늘 zen익 우리의 우리 우리 우선 우선 sn 우선 ny 오늘은 nasıl oluyor vs. onlar da gayet heyecanlı ve meraklı çünkü Almanya'da henüz açılmadığı için onlar da ilklerden oldukları için daha farklılar yani bizden mesela Türkiye'de ilkler nasılsa onlar da bu şekilde hissetti heyecanlı açılmalarını bekliyor biz de öyle ben de öyle ürünler getirdim Türkiye'den tanıtmak için ve onların da devam ürünleri tanıtmak için burada işte 이제와 함께 일원하게 지 Ex호는 수준으로 준비한 홍보들과 공개하는 수준으로 대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realizar 수준으로 공개 뮤직비디오 spike 그지에 대한 수준으로 명의점을 준비했습니다. 이 witnessing Sudd$1,000이. 지금 마침부터 시작을 하면 정말요. 다음 여전후에 또다시가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공간에서 왔을 때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한국에서 직접 인정할 수 있지.